인간 꽃다발이 되었어요. 정말 화사하죠? W프리아 안녕! 엄지렐라 출근했어요! 오늘 화보 찍는 날! 같이 가실까요? 주차 잘하죠? 치아 2층 맞나요? 더블코리아에서 엄지렐라를 담았다니! 정말 축하해요! 영광이겠네요! 전 이런 거 가끔 아침 티로 마시겠어요. 스팸! 식단 관리할 때 많이 먹었던 아이템! 다들 준비 잘하셨네요? 사실 기초가 필요 없이 항상 촉촉해가지고 그 다음 믿어볼게요! 선생님! 이 제품 뭐예요? 이거 이니스프리에서 잘 팔리는 세럼인데 엄청 촉촉해요! 이 제품! 그린티 씨드 세럼! 영어도 잘 읽죠? 음 촉촉한데요? 얘 장점이 뭐라고요? 이게 바르자마자 수근 체력을 710%? 710%? 그냥 채워주면 돼요. 좀 촉촉해! 촉촉촉촉촉 하는 소리가 나죠? 이니스프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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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시럽! 음~! 어! 제가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도 좋아하나봐요. 그래서 얘도 마음에 들어드나봐요. 이런 멘트 필요하시죠? 저한테 시작할게요. OK! 오케이! 베이스 연주해주세요. 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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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. 환불 받으러 갔을 때 무서운 표정을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굽을 한 30cm를 신고 가요. 그럼 제가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, 이렇게. 흰자를 조금 무서워하고 환불을 해주시는 편이에요. 안 된다고 한다. 그럼 저는 그냥 가져와요. 다 훔쳐버려요. 이렇게 훔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. 경찰서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. 집까지 와서 픽업해가는 서비스. 우리나라 일해서 좋아요. 그래서 미국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싶네요. 예정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! 우리의 그 다음 주에 만나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인간 꽃자발이 되었어요. 정말 화사하죠? 흑장미라고 불러주세요.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 위주로 먹어요. 알맹이는 좀 진보하잖아요. 엄질라님은 포크를 사용을 안하시나요? 좋은 포크가 있습니다. 이거는 포크이면서도 W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엄질라. 약간 채벌이거든요. 포크가 완전 좋아요. 계란을 한가봐요. 계란을 한가봐요. 몽드렐라님의 쇄골 어깨라인 관리 방법인가요? 하고 놔야 됩니다. 이 쇄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갯백딱 같은 거 안에 넣어야 됩니다. 없으신 분들은 쎈 다음에 넣고 꾸며야 돼요. 수정해주시는 건가요?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뜨거웠거든요. 근데 벌써 촉촉하게 느껴요.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. 기초화면 이니프리 세럼이에요. 기초의 정상. 엄지렐라를 사용하고 있다. 실제로 화장이 잘 먹네요. 네. 이게 타운 대상에 올려도 안 뜨고 이렇게 해서 팡 메이크업 탈출. 하지만 저는 좀 더 떠야겠어. 또 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의 정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